한국국토정보공사 철창안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니까 우리한테 오늘 내일이 어딘다고 협박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박주관님 저같은 심폐예종이를 쓰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김재호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은데 알아봤냐? 조연수야 얘들 재밌게 노네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? 제발요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 여기서 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정거져요 내가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거 같니? 사랑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아쉽구나 의심하는 거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